너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구원을 이뤄가라고 하신 줄 믿습니다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잠원 19장 23제를 보시겠습니다 잠원 19장 23제 시작 요아를 경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가는 것이라 경애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아니하느니라 요아를 경애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을 이르게 한다고 했는데 우리가 생명에 이르게 하려면 이 경애가 뭐냐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경애는 잠원 8장 13제를 보시겠습니다 나는 악을 미워한다 그러나 첫 번째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을 미워하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교만 우리는 이 교만이 뭔지를 몰라요 그런데 디모델서 6장 3절에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말씀을 멸시하는 자가 교만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멸시합니다 우리가 지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악한 행실을 다하면서도 그 죄에 대해서 그렇게 양심에 화의를 맞아서 그러나 페렐루야 관심이 없어요 당연히 뭐 그럴 수 있지 뭐 적당한 그럴 수 있지 우리가 보통 그렇게 생각하는데 자 마태복음 19장 13절에 보면은 개명을 지키는 자 마태복음 19장 17절 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7절에 보면은 마태복음 19장 17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가르쳐서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문의냐 선한 일은 오직 한 분이십니다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개명들을 지켜라 할렐루야 이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생명에 들어가려면은 개명을 지켜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개명을 지켜야지만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이 개명을 지켜야지만이 생명에 이르게 한다고 그랬는데 이 개명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가 오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는 이 개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정무한 죄를 다 십자가에서 빌리시면서 우리의 죄를 다 청산하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내가 너희에게 보이사 성령을 보내리라 그 성령이 내 마음에 오셔야지만이 우리가 이 개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여호와를 경유한다는 게 없이냐 잠원 8장 13절에 나는 악을 미워한다 그러나 첫 번째 교만 말씀을 드리시라고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인식과 패악한 모습을 미워한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런 일들을 이런 범죄를 하면서도 그럴 수 있지 우리의 죄를 소홀히 생각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마귀들은 그걸 통해서 그걸 이용해서 우리 마음속에 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나에게 있다면 이 말씀으로만이 아마 그 더러운 것들을 악한 것들을 다 밀어낼 수 있는 이름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은 곧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절에 하나님께서 나는 농부라 너희는 바시오 집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집의 주인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마귀의 종로로 할 수가 없어요 이 땅은 마귀 세상이라는 걸 다 아신 줄 믿습니다 이 마귀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나려면 예수의 이름만이 우리가 살아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마패를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마패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있지만 왜 재앙을 만나고 왜 악한 행실로 말냐마 남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 악한 세상에 사는 사람과 똑같아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목사님도 집사님도 그러나 이 악을 밀어내기 위해서 악을 이기기 위해서 에덴 동산에서 아달로 하하가 이 세상으로 범죄하고 쫓겨났을 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신다고 그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그 여자의 후손이 사탄의 머리를 받게 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셨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이 사탄이는 우리 뒤꿈치를 계속 물고 우리를 괴롭힌다는 사실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밝히 알 수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그러면은 여와를 경애하면은 그 보응이 있잖아요 그럼 여와를 보응하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주시겠는가 잠원 22장 사절을 보시겠습니다 잠원 22장 사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경성과 여와를 경애함의 보응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입니다 할렐루야 여와를 경애한 것은 겸성과 여와를 경애함의 보응이 뭐냐 첫 번째 재물 물질을 풀어준 날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영광 우리의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나에게 생명이 와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는 축복 축복 축복을 어느 누구도 싫은 사람이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우리가 좋아하면서도 이 축복을 어떻게 받는지를 그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이 성경 외에는 우리가 이 축복을 받는 길을 모른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겸손 겸손이 뭐냐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내가 겸손한 겸손하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겸손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나는 겸손하고 온유하니 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여호와를 경애할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여호와를 경애하는 것은 어떻게 했나 첫 번째 물질을 풀어주고 두 번째 물로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내가 일어나며 생명까지도 얻는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오직 했으면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고린도우서 13장 오늘 너희가 믿음이 있는가 시험해봐라 확증해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리움자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자부할 수 있습니까 내 자신을 확증해보려면 너는 항상 기뻐해라 기쁘십니까 아멘 쉬지 말고 기도해라 아멘 범사에 감사해라 아멘 이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해라 로마서 15장 13전에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준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기쁘고 평강이 있을 때 나에게는 주님이 함께하신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내가 지금 내 자신이 주님이 함께하셔 나는 너무 기뻐 나는 평강이 있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감삼을 안을 때 지각이 되는 평강이 할렐루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빌리보 사장 6절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는데 우리가 염려하지 말라고 한다고 해서 염려는 안 됩니다 아무것도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모든 염려 근심을 책임진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책임을 지신다고 해도 우리는 염려 근심이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해야지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지만 항상 기쁩니다 왜 이 믿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마귀한테 뺏기지 않겠어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할렐루야 우리가 왜 기도하냐 이 기쁨을 뺏기지 않게 해서 이 믿음을 뺏기지 않게 해서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해라 항상 기뻐함을 뺏기지 않게 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이 감사라는 것은 시편 백편사절에 찬성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찬성함으로 그 긍쟁이 들어간다 감상으로 그 문에 들어가며 이 감사해야지만이 양의 문을 들어갈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의 문을 들어가며 우리는 범사에 감사하려고 쉬지 말고 기다려 기뻐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 자신이 이 말씀이 있을 때 내가 다행히 어디에 와입니까 우리 말씀은 다 번지 주소가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예 주소가 다 있어요 자 우리가 그 말씀이 어디 있어 어디 있어 그래서 다 주소가 있는 거예요 말이 들으니까 아 그런 말이 어딨어 그럴 때 명철로 주소로 삼아 그랬잖아요 잠원 12장에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생명을 지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우리가 말씀을 정리하신다면 요호화를 경의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만나지 않는다고 했는데 우리는 재앙을 만나면서 우리는 우리는 물질로 어렴을 당하면서도 그러려니 어쩌다 우연하게 재앙을 만났지 우리가 보통 쉽게 생각을 하시는데 말씀에 요호를 경의하는 것은 나는 악을 미워한다 그러나 첫 번째 교만과 고만과 악한 행실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술을 바랍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우리는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오늘도 우리가 경건의 삶을 통해서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도 계속 성장하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용서 못할 사람이 있어도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있어도 우리를 용서하며 우리를 용서하며 이해하며 이처럼 경의하는 삶을 살 때 남을 나보다 더 낫게 여기며 고아와 가부를 불쌍히 여기며 입술에 재갈을 불리며 이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계속 이 땅에서 많은 영혼들을 보음을 전파하는 우리 주의 정조로서 부족함이 없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여호와를 경성과 여호와의 보음은 잠원 22장 4절 경성과 여호와의 보음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야지만이 경건한 삶을 살 수가 있고 이 경위했을 때 예호와를 경위했을 때 첫 번째 물질을 풀어주며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기적이 일어나며 생명이 내 안에서 자라고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경건의 훈련의 삶을 살 때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